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김태동쌤입니다. 오늘은 논리 실전 독해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2024년 금년도 국가적 7급 언어논리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2의 문제는 약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6문제에 의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오늘 연습할 것은 중심 화재 찾기와 특히 달락 간의 관계 정보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달락 구성을 보면 밑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통합적 설명 조건, 둘째는 새로운 현상의 예측 조건, 셋째는 통과 조건, 그리고 중심 화재는 이거네요. 과학자가 고안한 새로운 이론이 과학적 진보에 기여하는 이야기, 이게 중심 화재고 그게 평가할 때 세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각 달락별로 이 내용 자체가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단순하면서 통합적 개념태를 제공하는 이론은 통과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통합적 조건하고 통과 조건, 그러니까 하나가 만족하면 다른 하나도 만족하는지, 그 부분이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이와 지금 유사한 게 여기 보면 있죠. 4번에도 보시면 새로운 현상의 예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론은 통합적 설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죠. 예측 조건하고 통합적 설명의 이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셋째의 부분에 따라서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있죠. 통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통합적 설명 조건과 새로운 현상의 예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론은 과학적 진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과학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1번을 보면 통합적 개념태를 제공하는 이론은 통과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만족하더라도 뒤에 조건은 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이 내용이 바로 하나가 만족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제껴야 되고 4번도 마찬가지죠. 예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론은 통합적 설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앞에서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하나가 조건이 만족되면 과학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껴야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날라가야 되겠고 2번 통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죠. 통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이론은 과학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 했으니까 과학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반증된 이론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자 추동하는 역할 그리고 반증된 이론 이 부분이 있는 단락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 밑에 있네요. 과학자 추동이니까. 그럼 이 근절이 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혹자는 통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반증된 이론은 안 하죠. 실패한 이론이고 과학적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론도 지시어 부분 그런 이론은 위에 있는 반증된 이론을 말하죠. 이 반증된 이론은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도록 과학자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X처리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통합적 설명 조건과 새로운 현상의 예측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는 이론도 과학적 진보에 기여한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과학적 진보에 기여하는지는 셋째 단락이 다 물을 수는 없겠죠. 바로 위에 둘째 단락을 보니까 여기 나오죠. 통합적 설명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여 반증 시도를 허용하는 이론이 과학적 진보에 기여해야 된다. 동시에 다 해야 과학적 진보에 기여한다 했으니까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5번도 X처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결국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요. 논리 실전 독해에서는 많은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2분 미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YBM 김정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